영어평론가 박보영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영어평론가 박보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화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과연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질을 주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영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특히 영화의 역사, 영화의 어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영화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상을 알아야지만 영화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 있고 더 즐겁게 영화를 감상하시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의 용어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비라고 얘기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어원은 필름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쓰게 되죠. 이 필름이라는 영화는 학문적인 표현, 작가 영화 또는 미학적, 철학적, 감독 위주의 그러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필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름은 미국식 표현입니다. 왜 필름이라고 하냐면 미국의 조지 이스트마이라는 사람이 필름이라는 셀러로이드 필름을 처음에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영화 하면 필름으로 또 얘기 되고 필름은 영화의 명사,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필름이라는 용어가 사실상 영화를 대표하는 용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위에 또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네마라는 말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시네마는 프랑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시네마를 학문적으로 푼다면 사회적 또는 기술적, 대중적인 프랑스 표현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뉴멘의 형제가 1895년에 영화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이 시네마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하죠. 시네마는 한편으로는 극장 또는 상영관 또는 영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시네마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한 용어로 사용하게 되고 미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필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렇다면 또 다른 용어가 무엇일까요? 키네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키네마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영화의 최초의 용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키네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문적인 용어죠. 그렇지만 히앤드레와서는 필름 또는 시네마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키네마는 발명가 에드슨이 만든 키네스코프 또는 키네마 그래픽 이런 용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시네마와 같은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필름을 상영을 하고 필름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했던 게 바로 이 키네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화는 필름, 시네마, 키네 또는 키네마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뮤비는 과연 무엇일까? 뮤비는 사실은 영화의 용어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뮤비는 모션 플러스 피처 또는 무빙 플러스 피처의 합성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영화의 오리지널 용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회적 표현 또는 또 다른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카데미 영화상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스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역시도 아카데미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동급의 언어로 동급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것을 바로 말씀드렸던 이 뮤비는 모션 피처스의 합성용어 또는 무빙 피처의 합성용어에서 뮤비다. 특히 이 뮤비는 영국권에 있는 국가들, 영어권에 있는 국가들 또는 영국이 지배하거나 영국에 영향을 줬던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뮤비라기보다는 필름, 시네마 이렇게 표현하신 게 좋다. 그렇지만 뮤비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영화는 좀 더 쉽게 해석을 하자면 영화는 생각을 보여주다, 이야기를 보여주다 또는 훔쳐보기의 간습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하지만 영화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영화는 생각을 보여주다. 내가 상상하고 있고 내가 꿈꾸고 있던 거를 바로 이 영화라는 필름이라는 것에 투실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보냈던 이야기를 해줄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해내는데 상상해내는데 영화는 내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 내 이야기를 그림으로, 필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생각을 보여주다, 상상을 보여주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훔쳐보기의 간습적 표현이 다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보면 아주 잘생긴 남자 또는 잘생긴 여자,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고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죠. 뭐 훔쳐보기까지는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또는 동물 쪽의 행동으로 궁금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행동의 하나의 연장선도 이 영화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영화의 용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화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영화의 언어의 도구는 과연 뭐가 있을까?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줄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죠. 시나리오를 써요. 우리 그것을 만나서 촬영을 해요. 그거 촬영할 때는 조명이 있어야 돼요. 배우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영화의 가장 큰 언어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나리오, 줄거리죠. 바로 영화의 이야기를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시나리오 속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배우들이라든가 도구를 할 수 있는 세트, 의상, 여러 가지 조명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일단 시나리오가 가장 기본적인 영화의 도구다. 첫 번째 도구다. 두 번째 도구는 뭐냐?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있어야지만 영화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상을 보여주다, 이야기를 보여주다. 바로 이 카메라가 없으면 영화는 결코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시나리오만 있어야 해서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연극이죠. 연극은 카메라 없이도 시나리오만 갖고도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하지만 상상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카메라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시나리오, 카메라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화의 또 제3의 언어는 제3의 도구는 뭐가 있을까? 음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악을 참 굉장히 단순하고 하나의 무슨 다른 문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영화 속에서 음악은 제3의 도구, 제3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이 헤어졌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누군가가 나와서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헤어졌으니 두 사람이 슬프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아주 고통 속에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울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영화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유치해지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영화의 모든 감동적인 것 또는 영화의 몰입이 깨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헤어진다면서 음악이 아주 슬프게 또는 아주 애잔하다? 아주 굉장히 슬픈 그런 표현으로 만약에 음악이 나왔다면 이 사람의 지금 장면에서의 장면은 굉장히 슬픈 그런 행위구나, 모습이구나 라고 해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음악은 영화 속의 또 다른 제3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화는 물론 시네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는 반드시 이 영화의 구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음악은 제3의 감독의 언어, 제3의 시네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의 종류는 과연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어떤 영화의 종류가 있을까요?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대시대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1895년이니까 115년이 지났거든요. 얼마나 많은 장르와 얼마나 많은 영화의 종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대략적인 많은 분들이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7, 8일까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극영화 극영화는 쉽게 얘기해서 각본을 쓰고 만들어진, 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내로우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 걸 극영화를 하고. 극영화 속에서도 대중적인 코드에 있는 영화를 대중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는. 그럼 대중영화지 다른 영화가 또 뭐이냐. 우리가 또 그 영화 속에 있는 예술영화라는 장면도 있어요. 이 예술영화라는 장르는 또 뭐냐면 말 그대로 흥행적이고 관객에게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의미 전달, 그리고 감독의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표현 방법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소수를 위한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로 예술영화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중영화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영화가 대중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의 영화의 종류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보면 영화의 시동을 건 영화의 최초의 시작이 된 그런 장르가 다큐멘터리 라고 해도 강한이 아닐 만큼 다큐멘터리는 영화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 또 어떤 영화의 매체 수단, 영화의 표현 수단으로 극한됐던 것은 뭐냐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흥행을 하거나 또는 많은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기 힘든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영화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돈이 없을 때 만들음, 그렇지만 작가 정신이 아주 뛰어난 인디펜던트 영화 우린 또 흔하게 이걸 인디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인디펜던트 필름을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필름은 정말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방식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흥행이 많이 떨어지기 하고 대중적인 코드를 떨어지기는 하지만 영화의 제작 방식이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단계를 제공하는 영화가 바로 인디펜던트 필름이다. 인디펜던트 영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영화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많이 연습하시고 특히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단편 영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단편 영화는 영화의 어떤 하나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는 진입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영화의 제작 방식이죠. 그래서 영화를 단편 영화를 통해서 제작하는 기법 그리고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하는데 잠깐 연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게 단편 영화다라고 보시는데 단편 영화도 한편을 보면 또 의외로도 작품성을 추구하고 단편 영화만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의미 전달을 하는 그런 영화 감독도 있습니다만 단편 영화는 좀 더 좁게 해석하면 연습하는 영화다. 또는 영화를 배우는 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